오늘 운동했으니까 내가 근육 더 만드는 다음 프로그램으로서, 다음 프로그램. 근육을 내가 더 빵빵하게 채워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사람 따라와. 내가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아, 오케이. 몸무신을 해야 돼, 몸무신. 목사, 계령이요. 아, 목사, 오케이. 지방이 적고 고기가 많은 부위로 사놨어. 오케이. 소수가 좀 더 없어서. 아, 어머, 어머. 못 참지, 저거 못 참지. 야, 건강식이다. 네, 단백질 맞춤 식단으로 만들어봤어요. 네, 단백질, 조합이. 맛있게 Save. 마이크랍국 음, 그리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Save. 파트라우스. 마이크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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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아.' 마이크랍국. 그러니까 같이 요리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 진짜. 얼마나 맛있어요? 약속. 건강을 위해서 음식하고 운동하고 꾸준히. 단백질, 단백질도 풍부한 걸로. 계속 먹기로 약속하는 거다. 약속? 네, 약속. 와,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내가 또 한 가지 있어, 같이. 잊어먹을 뻔했지. 잠깐만. 생존 근육인 하체 근육을 튼튼히 하는데 정말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 초유 단백질이 우리 생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운동을 한 다음에 바로 단백질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먹은 김에 또 저렇게 보충을 해주면은 우리가 또 음식으로 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맛있다. 고소해. 고소해. Bene. 반찬 방식 Engineer